자 65번 가시고 진기배관 냉각 레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진기배관은 수증기가 가다 보니까 열교 안에서 뭐가 된다? 응축이 되죠. 일부가 그 응축된 물을 뽑아내는 게 레그입니다. 그래서 레그에 관해서 옳은 것은 완전히 응축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제일 정확한 값이 1번이 정답되죠. 고온증기 동파 방지는 보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답하시고 66번 갑니다. 보온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온제 열공 차단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보온제 구비 조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열 전달률이 나빠야 된다는 거. 열 전달이 좋으면 열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럼 보온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표면 시공이 좋아야 되고 모세관 현상이 크면 안 되죠. 모세관 현상 뭐였습니까? 쉽게 해서 온도계가 이렇게 있다. 이 온도계를 물속에 담궈놓고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고요? 명주천이나 모스린 등으로 이렇게 싸게 되면 여기 있던 물방울이 젖어가지고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이 현상이 모세관 현상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증발이 많이 일어나죠. 즉 다시 얘기해서 보온제가 모세관 현상이 있다. 수분을 만나게 되면 수분을 줄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분이 들어오면 바로 뭐가 된다? 보온효과를 잃어버리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관 현상은 없어야 됩니다. 보온의 효율이 좋아야 되고 불에 타지 말고 불연성해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 신축이 음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주름통 이렇게 딱 잡혀있는 거. 바로 무슨형? 벨로우즈. 유형 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 밴드. 유형 밴드 나왔던. 얘가 바로 뭐다? 가장 고압용에 쓰이는 거. 루프. 루프. 그 다음에 벽을 관통할 때.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해 준 이게 슬리브. 슬리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곳간. 구부러진 곳에 엘보우 몇 개? 두 개 이상 쓰면서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스위블. 스위블 이음이 있고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종류는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벨로우즈, 루프, 슬리브, 스위블, 상온, 스프링.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뭐냐? 신축 이음의 종류죠. 그럼 플렌즈는 바로 뭘 나타낸다? 플렌즈는. 배가 아닌 끝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어준다. 얘가 바로 뭡니까? 주로 고무판 같은 거였죠. 세지 못하게. 그리고 딱 맞대해놓고 양옆에 모여줘요. 볼트 넣도록 꽉 조여줍니다. 이 이음을 갖다가 우리는 도시기어로 두 개짜리로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한 사이즈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이음을 바로 무슨 이음? 플렌즈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관경 이어줄 때 쓰는 거죠. 신축 이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 플렌즈 이음하면 분해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고압증기관 권장 유속은 하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압증기 유속은 40에서 60mps 정도로 흐르는데 권장 유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 값이 바로 얼마다? 40, 60이 없으니까 얼마? 30에서 50세급 정도. 최대 유식은 75mps 정도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69번 증기환수방법 중에 증기순환이 가장 빠른 박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제로 리프트 끌어올리는 거. 진공환수식. 진공환수식이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온수난방 100안시 위상으로 틀린 것은 온수난방 박렬기만 반드시 수동시 에어벤트. 공기 뽑아내주는 거요. 공기가 고일 우려했을 때 에어벤트. 술이나 난방 휴지시 배수를 위해서 드레인. 보일러 팽창탱크에 이르는 팽창간에는 밸브 2개 이상. 100% 나왔던 거죠. 팽창간에는 밸브 등 기타 부속기기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 밸브 등 기타 부속기기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설치하는 거 없죠. A는 우리가 미리메트로 표시합니다. B는 우리가 뭐로 표시하냐. 인치 표시입니다. 1인치는 정확히 얘기하면 25.4mm입니다. 그래서 역을 갖다가 띄워버려서 통상 얼마? 25mm로 잡자. 0.4mm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1B는 뭐가 된다? 1B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다? 25A라고 표시해야죠. 1과 2분의 1B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된다? 1B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9.9mm도 물 politicians Gi indo extra agrade Programs OSS 10 событий 10 Late 11 egy 11 13 12 12 13 14 15 16